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지역 근처 CQB플레드에서 간단하게 게임을 띄고 왔습니다. 이날은 별도의 소총을 사용하지 않고 곤총만을 든 채 게임을 띄웠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빨리 달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명의 적을 처리한 뒤 중앙북도를 지나 외부 청문으로 상대팀의 시작직 지점을 격리하러 갔습니다. 1층이야 1층! 1층이야 1층이야 1층이야! 이쪽으로 가도 되죠 이쪽으로 가도 되죠 종료 종료 모든 적을 제가 잡으면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나 4명 잡은거 같은데? 그쪽으로요? 네 크룩이네 역시 크룩이네 나 4명 잡은거 같은데? 와 데스틱을 사랑해 배글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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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임은 1층으로 러쉬하였습니다 모든 상대팀이 2층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저그 뒤를 치기 위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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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층 중앙! 자가로 2층 중앙 2층 중앙 갑시다 간다 간다 rahat 아 아... 지니어 버크 다운게임 2층에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출발! 한 명이나 더 있는 거 계단은 더 있는 거 같아요 계단은 더 있다! 계단은 더 있다! 저기 계단에 있어 계단에 계단에 2층을 더 이상 전진하기 힘들어 상대팀은 1층을 통해 뒤로 올 것을 예상하고 뒤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예상대로 뒤를 통해 온 적에 의해 전사 당황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1층으로 전진하였습니다 2층으로, 30kg에서 1층으로 만들었고요 3층으로 해놓는 게 가능하게 저를 한 명 잡고 상대베이스 쪽에서 남은 적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3층으로 다시 한 명 잡고 한방입니다 다시 한 명 잡고 그가 남은 적을 찾아다닙니다 진형을 바꾼 다음 게임은 1층을 통해 상대 메이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층 창가에 있는 적을 발견하여 보다 정밀한 사격을 위해 라이프를 들고 있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1층으로 천천히 걸어가 대단을 통해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으로 만전히bar가 타이브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참여하겠습니다.